43레벨? 에스엘 빠져봐 롤스웨스트로 디스마운트하고 올라와 지금 롤스웨스트로 잉게이지 5 4 3 2 1 캐치할 수 있는거야 캐치 3 형 다이스는 웨스트쪽에 테리쪽에 마운트다운 했었어 오케이 나 따라와 됐어 그만잡아 롤스웨스트로 우리쪽으로 내려온다 입구쪽으로 내려와 이제 다이스 오케이 오케이 원반도 여기 테리 위 다시 이스로와 이스로와 레벨 체크해봐 다이스랑 그거 다이스 22레벨 웨스트에서 내려오는 중 원반도 32레벨 테리 중앙 테리 롤스웨스트로 와봐 롤스웨스트로 와봐 넓겠어 넓겠어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와봐 웨스트로 이스로와 그만하고 이스로와 그만하고 이스로와 원반 어디야 지금 다시 웨스트로 다시 웨스트로 노스웨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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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 이거 탱크한테 다 막아 다이스 언더초크 지났어 언더초크에서 대기중 홀딩 지금 못받아 나가는데 얘네 잡아 계속 와 계속 와 노스웨스트 와 대기 여기서 유지 여기서 유지 여기서 유지 더이상 가지마 더이상 가지마 원반 지금 어디야 원반 지금 태립 태립함 내 말 잘들어 지금부터 노스웨스트로 갈거야 얘네 잉게이지 할 때 디펜스 레지 한번 하고 버텨내고 풀푸시 할거야 오케이 걸어와 노스웨스트 걸어와 걸어와 애니로와 여기서 애니로와 다이스 잉게이지가 각본다 유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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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이야 지금이야 지금 디펜스 레지 노스웨스트로 밀거야 애니로 애니로 5 애니로 4 3 2 1 지금 애니로 지금 애니로 노스로 계속 와 여러분 노스로 계속 와 노스로 계속 와 노스로 계속 와 QW 쉬지마 노스로 계속 와 자이게스 잡아 자이게스 QW해 자이게스 QW해 이 씹새끼 죽여 저 찌그레기새끼가 이 씹새끼 죽여 이 씹새끼 잡아 원반 어디야 노스로 계속 와 에스웨스트로 턴 에스웨스트로 턴 에스웨스트로 걸어와 에스웨스트로 걸어와 걸어와 에스웨스트로 원반 다시 이스트로 빼고있어요 이스트로 잉게이지 5 이거 도망가는 새끼다 잡아 3 2 1 도망가는 새끼다 잡아 이거 원반 테리 중앙 테리 아래 오케이 아직 마운트업 중 오케이 에스웨스트로 와 본대 끝났어 에스웨스트로 빼 에스웨스트로 빼 그만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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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스웨스트로 그냥 빼기만 해 마운트업 해 감사합니다.